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강직한 검찰의 행보에 대해 문 대통령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도무지 어디까지 파헤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추미애 의원의 법무장관으로서의 앞으로 행보를 어떤 행보를 걸어갈 것인가 예상해보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소신과 확신이 강한 사람이다. 자신의 방식대로 시대적 소명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 다시 말하면 올바름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이야기나 평판에 별반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우군과 적군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사람이다. 적군에 대해 강한 적대감과 적의를 가진 사람이다. 적군이 우리를 우리 편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여기는 사람이다. 철저하게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자기 방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데 매우 익숙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한 경우라면 사문화된 조항이든 뭐든 법적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자신의 근안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여론이든 사람이든 아우성을 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서 상대방을 복속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추미애 위원은 이를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무자비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이런 속성이 그쪽 진영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지만 그쪽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추미애는 이런 성향이 강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밀어붙일 것이냐. 첫 번째 취임하자마자 법무장관 인사건을 행사해서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사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서 무력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지난 7월 말 검찰 간부급 인사 당시에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에 대해서는 인사가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검장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뒤따라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자리가 연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가운데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수사들 그리고 청와대가 크게 부담스러워한 수사들 이를테면 청와대 관련 수사, 울산 지방선거 하명수사건이나 조국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휘 라인 자체를 아예 물갈이를 해버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로 예정된 정기인사조차도 이를 당겨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사람을 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입니다. 집권 세력이 불편하게 여기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비위사실을 감찰하거나 또 비위사실 공표 문제를 고투리를 잡아서 위법으로 엮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서술을 수사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거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작은 꼬투리를 잡거나 꼬투리를 만들어서 수사가 진행된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검찰총장이 그만두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은밀한 방법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인사건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의 수족을 제거하고 그 밖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검찰총장을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힐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남성들은 좀 무덤덤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예리하고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남성들에 비해서 표면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검찰총장 무력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윤석열 총장이 견딜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워낙 은밀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물을 먹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입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41곳 축소 방안이나 또 그것 그것에 필적할 정도의 축소 방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집권 세력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런 도식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검찰 무력화의 완성이다. 이런 도식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되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행사 6부도 모두 해체 대상으로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추미애가 이 부분을 폐지할 경우에 관련 수사에 직접 직격탄을 주고 결국 관련 수사들은 허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사법장악의 완수가 목표이고 그 마지막 마침표는 바로 검찰의 무력화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를 선택한 것은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최악의 한수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추미애는 검찰 무력화와 권력형 비리 사건을 모두 중단시키는데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편으로는 거칠고 한편은 은밀한 검찰 다루게 되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이 검찰 접수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추미애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그것이 추미애를 임명한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상권분립이 온전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좀처럼 생각할 수 없었던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법부가 집권 세력의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한국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6일 방송됐던 윤석열 정면돌파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드라곤 킹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검찰이 법무부를 계약해야 합니다. 도대체 검찰이 뭘 어째서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국민은 검찰을 절대 지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은 검찰의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라곤 킹님의 댓글에 대한 제 답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그 악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그 악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사자들에게는 퍽이나 불편한 일입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편한 기억들이 어우러져 현 집권 세력이 검찰개혁이란 구호를 내세우고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안에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여당은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국민들이 깨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드라곤 킹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제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저는 그것에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병호TV를 시청하실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최근에 새로운 문을 연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 채널을 통해서는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의 나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스토리의 나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